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 컬럼의 커스텀 포메터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직접 함수를 지정하고 구현하여 그리드뷰 컬럼의 데이터를 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능은 해당 그리드뷰 컬럼의 인프 타입이 텍스트, 링크,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에리어, 실렉트, 익스프레션, 그리고 스피너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환을 수행할 함수를 속성 값으로 지정하고 지정한 함수를 직접 구현하십시오. 즉, 커스텀 포메터 속성 값으로 변환을 수행할 함수의 이름을 지정하고 해당 함수를 직접 구현하면 됩니다. 본 예제는 그리드뷰 컬럼의 데이터가 무비인 경우 합의 컬럼의 텍스트를 빨간색으로, 위전 컬럼의 배경색은 주황색으로 변환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현재 합의 컬럼에는 단순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합의 컬럼의 데이터가 무비인 경우에만 그리드뷰 컬럼의 데이터 표시 형식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뷰에서 그리드뷰의 합의 컬럼을 선택합니다. 인프 타입 속성 값이 텍스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커스텀 포메터 속성을 검색합니다. 합의 컬럼의 커스텀 포메터 속성 값을 scuin 커스텀으로 지정하십시오. 이제 scuin 커스텀 함수를 직접 원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합의 컬럼의 데이터가 무비인 경우 합의 컬럼의 텍스트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해당 행에 있는 위전 컬럼의 배경색은 주황색으로 변환하는 예제입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합의 컬럼의 데이터가 무비인 경우 합의 컬럼의 무비 텍스트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해당 행의 위전 컬럼의 배경색은 주황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